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신이 한 8만 2500년 정도 확 나가버린 그런 답장로 남미세슨이 데리고 왔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어이고 예언병 이런 느낌이지만 뒤로 갈수록 혼미해지고 뭔가 해가닥 돌아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봅시다. 제목. 제가 지금 결혼을 준비 중인데요. 찐사랑인 잘생긴 전남친이 갑자기 다시 뿅 나타나니까 마음이 막 하다가도 그리고 미쳐버리겠거든요. 어쩌면 좋을까요? 원지. 작년에 남친이랑 헤어졌어요. 작년에 헤어졌는데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하고 헤어져서 진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근데요. 지금 저도 솔로가 아니라서 이 남자와 헤어져 있는 동안 다른 남자 소개를 받아 사귀게 됐고 또 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사귄 지 비록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남자 내 부모님한테도 인사를 드렸고요. 결혼을 언제 했으면 좋겠냐 이런 말도 했었고 또 우리 부모님도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시고 저도 지금 아니면 결혼을 아예 못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남자한테 그렇게 마음은 없는데 어쨌든 사람은 괜찮아 보이니까 결혼해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에요. 근데 이러던 와중에 전 남친한테 연락이 왔고 꽁꽁아 나 너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결혼해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가도 제가 진짜 마음이 가는 즉 진 사랑인 사람과 연애만 하고 싶기도 하고요. 확실하게 뭔가 못 정하겠어요. 참고로 전 남친은 저보다 한 살 많은데 결혼 생각이 지금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귀는 동안에도 저한테 단 한 번도 결혼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개받아가지고 사귀는 남친도 마찬가지 아직 1년도 안 됐고 그런 상태에서 결혼 푸시하는 게 사실 좀 부담이 돼요. 계속 뭐 자기 친척들 결혼한다고 같이 가자 그러고 이런 것도 부담이 되고 근데 이런 게 부담되는 거면 제가 이 남자한테 그만큼 마음이 없다는 증거겠죠.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좋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뭔가 어지러워요. 저 지금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그 전에 일단 내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어. 그래서 전 남친이랑 왜 헤어졌냐? 그게요 저한테 결혼 얘기를 안 꺼내는 게 너무 서운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지고 내가 아닌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말도 안 되는 걸로 제가 막 시비 걸고 싸움 걸고 엄청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바람피냐고 막 따지고 그거 아닌 거 알면서도 막 그렇게 일부러 말하면서 사람 막 후벼 팔고 그랬거든요. 스니 쳐돌아? 아니 그럴 거면 그 지랄 하기 전에 결혼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지금 뭐야? 니 혼자 그런 그지 같은 망상하고 사람을 때렸다 이거 아니야? 네 됐으니? 전 남친 가족 얘기를 살짝 들어봤는데요. 전 남친 부모님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되시고 또 전 남친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게 아니라서 제가 괜히 먼저 말을 꺼내면 싫어할까 봐요. 뭐 제가 능력이 많고 또 우리 집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는 거라면 저도 그러지 않고 당당했을 텐데 저도 뭐 전 남친이랑 비슷하게 벌고 우리 부모님 물론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긴 한데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돈이 많았다면 그냥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도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저도 그런 인간이 아니니까 포기할까요? 뭔 소리야? 결혼 얘기를 왜 안 하는 건지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남자 자존심 문제니까 저도 일부러 말을 못하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뭐 진짜로 제가 싫은 걸 수도 있겠고 뭐 잘 모르겠어요. 3번 아이고 예언병 백날 첫날 그렇게 혼자 끙끙대일 바에 물어보기라도 하겠다. 헤어지자고 하는 건 남자 자존심에 스크래치 전혀 안 나는 행위라서 한 거냐? 어? 이게 말이 앞뒤가 맞아? 헤어지자는 말은 절대 상처가 아니지만 결혼 생각이 있으면 너무너무 상처되는 말이니까 절대 말 못 힝! 실한가 싶다 정말 헐. 레드슨이 연애 초반에 왜 지금까지 결혼 안 했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아마 둘 다 나이가 좀 있나 봅니다. 나는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야. 이런 말을 하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겼는데 그렇게 쭉 지내면서 뭔가 더 많은 거지 같은 걸 알게 되니까 저도 말을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지자고 한 것도 제 생각에는 이 남자가 먼저 나한테 헤어지자 말을 이렇게 못하겠으니까 어? 그래서 억지로 사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던 거예요. 그런 지 혼자 복치고 장구치고 다 하네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전 남친이 먼저 사귀자고 하니까 이 남자 역시 나를 좋아하기는 하는 건가 싶고 그리고 잘 되고 나서 우리 부모님께 지원받는 것도 제가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 안 도와주겠다라고 하신다면 어쩌지 싶고 그런데 둘이서 시작을 하기에 너무 부족한데 우리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막막하기만 하고 연애만 하는 거야 상관없는데 결혼도 하고 싶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요. 지금까지 어떤 남자랑 사귀면서 키스 이상을 허락한 남자는 오직 하나 전 남친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제가 이 남자를 많이 좋아해요. 찐사랑이요. 그 전에 모든 남자는 다 거부했다고요. 저는 그게 나름 좋아한다고 마음을 표현한 건데 이걸 모르는 걸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닥쳐! 꺼져! 다른 댓글에 대댓글 달아놓은 거 보니까 전 남친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성격 자체가 굉장히 비겁한 회피형 인간인 것 같아. 이거랑 살면 평생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남자도 마찬가지. 결혼만이 목적이라면 여기서 그만 끝내고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감정도 없이 그저 그냥 적당한 상대라서 결혼해버리면 그 결혼 생활이 과연 행복할까요? 사람 인생의 목표가 결혼은 아닐 거잖아요. 물론 너는 모르겠다만 되겠으니? 전 남친 만약 저한테 돈이 많았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까요? 지금 집이 지금은 집이 제일 걱정인데 우리 부모님이 집만이라도 구해줄 수 없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한번 잡아볼까요? 저도 지금 당장 능력이 없어서 할 말은 없지만 만약 능력이 있다면 평생 정혼자만 돈 벌고 남친한테 사주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들어주면서까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다시 연락 받았을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은데 그래도 포기하는 게 맞는 거겠죠? 2번 아씨 졸라 징징거리네 적당히 좀 해요 아니 그리고 그런 결혼이 꼭 하고 싶어요? 뭐 평생 먹여 살릴 거라고? 이건 사랑이 아니라 구걸이에요 구걸 왜 처음부터 기어들어가 시작부터 떠받들어주는 결혼 생활이 몇 달이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찬물로 샤워부터 하고 정신을 차려요. 만약 쓴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겠다 제발 결혼해줘 그렇게 구걸해버리면 그 남자는 네 지능을 의심하면서 바로 도망갈 겁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말이죠. 네 됐으니 네 그래요 저도 제가 너무 싫어요. 아씨 씨댕 징징거리지 말라니까 이씨 말 졸라차 안되네 나도 너 싫어 싫으니까 그냥 글 지우고 잠이나 쳐 자빠져자 이씨 3번 일단 지금 만나는 남자는 쿨하게 놔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남자가 너무 불쌍해질 것 같다 이 말이지 왜? 지금 이 상태로 결혼하잖아 너는 분명 세기의 불륜녀가 될 거라고 그렇다고 전 남친과 결혼도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퍼주고 퍼주고 하다가 지치고 질려서 헤어질 때쯤에 이혼녀가 돼버릴 그런 모습만 딱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결혼 안 하고 사귀기만 하면 안되냐 이거지 아이를 꼭 낳고 싶은 게 아니라면 뭐 돈거든 연애든 거기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요 지금 남자는 저도 미안해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부모님은 부모님은 예의는 아니지 않냐고 그러면서 엄마랑 자주 싸웠고 그런데 전 남친하고 다시 만나게 됐는데 결혼 비용을 우리 집에서 다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뻔하잖아요 마저 쳐 뒤지겠죠 이것도 머리가 너무 아픈데 지금 다시 사귄다고 당정 뭐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은 그냥 전 남친이 다시 나한테 연락을 해줬다 이 부분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찐사랑이니까요 4번 아니 전 남친하고는 연애만 한 번 해봤는데 뭘 다시 만나요 지금 남친이 마음에 안 들면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 인생 한 번뿐인데 결혼은 안 하더라도 여러 사람 만나봐야지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전 남친이나 저 둘 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능력을 많이 키우면요 그래도 아닌 건가요 제가 먹여 살려도 안 돼요 가난한 남자긴 한데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엄청 세심하고 다정하고 나밖에 모르는 완전 개따뜻한 남자라고요 만약 제가 열심히 살았더라면 그래서 돈이라도 많이 모았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돼요 얼씨구 한 번 깨진 바가지 억지로 붙여봤자 또 깨집니다 과거는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발 징징대지 좀 와 네 잊으려고 노력해 볼게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 전 남친이 능력까지 있던 남자였다면 저 따위는 안 만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3번 너 걔 다시 만나는 순간 그냥 너는 그냥 꽁 파트너가 되는 거요 욕구 해소용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쓴이가 미련을 버리겠다고 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어떻게 변신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